우리 수빈 이놈한테 자랑하러 가자 너 나 다녀와 같이 가자 나 수학 시험 80점 맞은 거 자랑하고 싶단 말이야 80점이 자랑이야? 넌 60점에서 20점이나 올랐다? 넌 95점에서 5점밖에 안 올랐잖아 나라도 갔다 와야지 우리가 언니한테 내 점수도 자랑해 주겠지? 골반 근육의 문제보다는 방관 기능의 문제로 보여요 그래도 요실금은 약물 치료가 가능하니까 마음 편안히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사 놔드리세요 네 발이 왜 이렇게 부어? 안녕하세요 어? 웬일이에요? 내일 마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나도 모르게 발이 여기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로 좀 와볼래요? 네? 어서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요? 네 네 잠깐만 뭐하는 거예요? 잠시만요 자 어? 아휴 임신하면 다리가 붙는다면서요 얘가 선무당이긴 한데요 어제 동영상 보면서 몇 번이나 연습했거든요 동영식 씨 시원해? 응 시원해? 여기 이렇게 누르면 시원하다고 어, 시원해 응, 그쵸? 누나, 누나 어?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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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으응